집사2살 다녀야 고염하는 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하다 엄마도 먹어야지 엄마도 똑같이 거야 여긴 저녁으로 부족해서 당황하게 먹기 시작했다 한 번 더 더 먹기 시작했다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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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하진 않은데 흐흫 안녕 자뉴에게 제작금기가 온 것 같아요 16개월 정도부터 나타난다고는 들었는데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흫 일본에서는 재접근기라고 볼 수 없는데 잠에 있어서 재접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니가 잠을 진짜 많이 자는 아기 잖아요 잠만 본데 잠튀기인데 언젠 저기 한 번 자면은 많이 자는데 그 잠자는 거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잠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서 자러 가자고 하면은 막 웅웅웅 울고 안잘려고 떼쓰고 그러거든요 심각하게 그래서 더더욱 혼자 잠들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 저나 남편이 누워 누워서 같이 다니 잠드는 걸 기다리는 편이고 최근에 한 7시 반 육태를 매일매일 했었는데 어제는 아 그리고 잠드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어제는 몇시지? 한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남편이 누워있었거든요 9시 반 정도에 나온 것 같고 방에서 저녁 먹으니까 10시 넘고 핸드폰하고 뭐하고 집 정리하고 막 그러니까 11시 넘고 그래서 저녁이 후딱 가고 있어요 약간 또 자유시간에 포기 못하겠으니까 막 늦게 자고 너무 피곤해요 지금 hack and naszych 인형들 ensuite 정말 많이 전해 김빈이 잔 ..." 안뇽 앗 아윽 앗 아윽 앗 앗 앗 앗 앗 춥지? 바람 불지? 일로와! 가자! 이거 쓰레기 버리고 차 탈거야! 아 귀여워 언니 안녕해 카메라 안녕 맛있다 포기 니가 찌개 이만 찌개 귀 마자 봐야 돼 귀 마자 귀 마자 귀 마자 귀 마자 한이 흔들어 볼래? 한이야 비가 와 두산에 돌아가자 두산에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소리를 드레소를 많이 많이 부릴수요 비가 어떻게 와 주룩주룩 오지 물이 주룩주룩 사니 가자 아까 물 마시면 좀 괜찮아질거야 너무 힘들어? 자기가 너무 싫어? 아이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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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토바이 여기 있어? 엄마 엄마 아빠 나 아빠 아니고 엄만데? 엄마 엄마 나 아빠 아닌데 엄만데 아빠 나 아빠 아니고 엄만데 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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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다니 어떻게 알았어? 맞아 다니야 이거 덤프트럭이랑 이 덤프트럭이랑 다 똑같은거야 맞아 우리 애기 천재 아니야? 와 다니 짱이다 이거 이거는 포크레인인데 큰 포크레인도 있고 작은 포크레인도 있어 응 우리 집에도 큰 포크레인이랑 조그만 포크레인 둘 다 있지 이 책 사고서 매일 엄청 많이 봐요 다니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추천 다니 뭐 찾아? 응 응 포크레인? 조그만 거? 다니 포크레인 조그만 거 찾아? 맞는 것 같은데? 포크레인 조그만 거 다니야 여기 있어 엄마 따라와봐 여기 있어 다니야 이거 말하는 거야? 응 이거 맞아? 다니 엄마 손에 있는데? 이거 맞아? 이거 아닌가봐 아 다 이거 같은데? 이거 같은 색깔 찾아온 것 같은데? 맞아 다니야? 맞아 다니야? 같은 색이야 맞아 다니야 우와 우리 다니가 색이 같은 것도 아는구나 아아 오 색이 똑같은 맞아 오토바이 여기 똑같네 똑같이 생겼는데 오토바이 어 그거는 뭐야 택시 바이크래 이게 뭐야 택신대 바이크야 잘하네 엄마가 보고 뜨거운다 가볼게 응 잘했다 끝 잘하네 잘하네 응 응 꾹 응 잘하네 꾹 잘하네 두부가 잘되는거는 엄마들은 두껍게 잘랐다 응 응 꾹 응 으악 맛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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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아빠 엄마 아빠? 아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?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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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해 봐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? 이제 괜찮아 다닐? 이제 끝났다 그치? 아빠! 엄마! 아빠! 엄마? 엄마! 다닐가 없네요? 어? 다 놀았어? 이제 다 놀았나요? 그래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 버려도 돼 대박이죠? 제 동생이 이런 거 되게 잘 챙기거든요 근데 매년 보내주는데 과메기입니다 친장 엄마가 또 단이 소고기를 엄청 보내주시고 등심도 보내주시고 반찬인 것 같아요 김이랑 단이 먹이라고 김이랑 반찬 저기도 있는데 단이가 놀고 있어요 바방 어이? 곰돌이네? 응 곰돌이네 단이 아 귀여워 귀여워 가자 엄마 쓰레기 버리고 엄마 빠방 어딨어? 엄마 빠방 이리로 가야 돼 응 어 일로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잘하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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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 소리야? 잘하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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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박수! 마이파이브! March 4 gosh 감사합니다! 지창이 Miyin terme 물이 붓이 붓 forest 물도 내려 휴지 뽑아볼까? 휴지 뽑아보자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 잔 봐야지 한 잔 더 뽑아주세요 한 잔 더 뽑아주세요 한 잔 더 뽑아주면 이거 뭐야? 단이 끙하네 단이 끙하네 잘하네 잘하네 발 빠졌어 발 빠졌어 고맙만 해 아이비 어디가세요 너무 잘하나봐 고맙게도 잘하네 동그랜 그리고 동글로 조금씩 치즈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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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센 갔다가 장보고 좀 돌아다니다가 오니까 이 시간이에요 너무 좋잖아 근데 다음 주에 과연 갈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일단 취소는 안 했어요 단이 우유를 아까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안 갖고 갔더니 까먹고 안 갖고 갔더니 우유 전 우유를 일부러 조금 줬는데 배고프다고 더 달라 해가지고 조금씩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을 좀 늦게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버스 노래 들어볼까 버스? 그래 놀라봐 단이가 이번 정규제는? 그래 시럽 3 5 I'm scooping up ice cream Please scoop with me Supercolor what with Yellow vanilla 1 2 3 2 단이는 어떻게 이렇게 손이 야무져? 손이 아주 야무져 우와 하나 또 남았다 여기 아이고 잘했어 엄마 공디 팡팡 공디 팡팡 어이구 잘했어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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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넣은 아이스크림 콘 어디있어? 아이스크림? 응 단이가 여기 넣은 거 아니야? 여기 옆에? 응 어 여기 넣은 거 아니야? 뭐 까 먹었어 그새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고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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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어 잘 세웠어 응 응 응 반이 곰돌이 덕빠지 보여? 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신나게 먹는다 וט 성냥 성냥 엄마가 엄청 큰 고구마를 구워놨는데 어린이는 순식간에 뚝딱을 해버리네 그치? 먹고 있어? 너무 뜨거운데? 엄마가 가위를 잘라갖고 올게 먹을 땐 괜찮다 먹어봐 뜨겁지? 나 올거야? 뜨거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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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보글도 해볼까? 응 왜 한 번에 안 되지? 이거 벌써 고장난 거야? 응 아 배터리가 없나 보다 응 엄마는 이거 해 알았어 엄마도 섞어볼까? 그래 어우 맛있겠다 어우 맛있겠어 거기 던지면 안 될 거 같은데 얼음은 소중한 건데 막 던지면 안 되는데 맞아 소중해 네 또 타러 가 응 또 타러 가 타러 가 옳지 옳지 자 아프리콧에서 택배가 왔는데 저도 이거 산 거 몰랐잖아 이번에 패딩 설 때 같이 샀더라고요 근데 패딩이 먼저 온 거였어요 이건데 80 사이즈거든요 근데 90 해도 될 거 같아요 이번에 딱 입힐 거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다니는 그런 쫄피신 옷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입으면 엄청 귀여워 보일 거 같아서 한번 세탁한 다음에 입힐게요 내일 너무 귀여워 아프리콧 질이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오픈하는데 90 사이즈부터 있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이거 보니까 90 이뻐도 되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90 이뻐도 되겠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봤구나 다니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봤구나 다니는 지금 3시 넘어서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있고 어떻게 3시 넘어서 먹는데도 이렇게 잘 안 먹을 수가 있죠 어쨌든 저는 택배가 와서 좀 풀어볼게요 이거 잘 먹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샀던 잠옷인데 제가 저번에 옷 정리를 하면서 이런 가을 겨울? 겨울 잠옷들을 다 버렸나봐요 그래서 두툼한 잠옷이 아예 없고 너무 추운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다시 구매했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새로 구매했습니다 짠 이거는 극세사 잠옷인데 여기 있고 저는 약간 목이 이렇게 좀 둥근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누빈파자마가 좀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손목시보리가 있고 근데 응 엥? 이런 스크런치가 오는데 안 먹어? 안 먹고 싶어? 응 안 먹어? 왜? 응 너 지금 거의 6시간만에 먹는 밥인데 너 안 먹어? 응 안 먹어 알았어 엄마 물 갖다 줄게 물 기다려봐 응 물 기다려 기다려 응 다시 엄마도 이걸로 할까? 엄마도 이걸로 할까? 그래 좋은 생각이야 뭔지 알아? 이거 뚜껑? 아니 어딨어? 대박이지? 도넛이야 도넛 그 단이야 단이 식빵 먹잖아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단이 식빵 먹었어 빵 이거 빵이야 이 계란이네 그냥 계란 삶은 계란 이건 안 빼진다 이건 하나야 그냥 하나 얘는 단이야 치즈네 아니 치즈? 잘한다 단이 잘한다 단이 잘했어 그럼 단이 마카롱도 잘라봐 뭐가? 이거 신발 어떤 거? 뭐가? 아 포크레인 땅을 이렇게 봐요? 포크레인이 땅을 어떻게 봐요? 야옹이 좋아 뽀뽀해줬어 단이가? 야옹이한테? 뽀뽀해줬어 단이가? 뭐 사는 거야? 뭐 사는 거야? 어마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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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ether 그리고 포인트는 다 먹고 또 줄게 이거 넣어줘 맛있어 이게 얇아서 좋다 그치 귀여워 그냥 다람쥐같아 다람쥐 고구리도 먹어볼래? 나 숟가락도 떠줄까? 오잉 오잉? 오잉 오잉?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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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근만 뵙는데 오잉 오잉 몸이 살짝 딱딱하니까 당근이 된다 난이 잘 있었어? 난이 잘 있었어? 난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? 난이 맛있게 먹고 있었어? 참깨 아시야 아빠 손전보지야 손전보지 이거 어떻게 할지 알아? 입 다르니까 입 다르니까 어디 아빠, 오빠가 피겼어 어디 아빠 오빠가 피겼어? 아시야 아들 아아 일로와봐 으으으으 아기아 야 물만 봐